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이고 현재 취업 준비하고 있는 정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온 직장인 이수정입니다 나이는 32살입니다 저도 32살이고 중랑구에서 온 직장인입니다 얘기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성함은 어디가 나왔어요? 저 최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소연이고요 경북 구미에서 왔고 나이는 35살이고 현재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태양에서 온 직룡민입니다 저는 아예 몰랐어요 아니 68회나 69회를 다 풀었는데 풀면서도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그게 쉬운 시험인지 어려운 시험인지 아예 감으로 처음 보는 거라서 그냥 이번에 시험 보면서도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풀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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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69회차 68회차 다 미리 풀어봤었고 그때도 점수는 만점은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때보다는 70회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긴 했어요 시험장에서 막상 풀다 보니 3점 아니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만점은 당연히 기대를 못했거든요 제가 별표를 치면서 마지막까지 남겨놓은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저도 기출 500제 최진선 선생님 기출 500제를 풀었었는데 59회까지 풀었는데 1급은 계속 나왔거든요 시험을 딱 보러 가니까 당연히 잘 보겠지 잘 보겠지 하고 갔는데 3번부터 딱 막 기기 시작했어요 맞아 3번부터 이게 답이 보통같은 장수왕, 흥영천도 이런 게 나와요 동성왕, 결혼, 동맹 이런 게 나오니까 저는 사실 어렵기는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렵다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빡세인 거 하셨구나 아까 3번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65회 하는 거 풀어보시면 똑같은 3번에 문주왕 관련된 기출 문제가 문주왕이 나오고 문주왕이 나온 이유는 개로왕이 전사해서 완전 똑같은 장수와 똑같은 주제의 문제가 나와서 저는 오히려 아 풀만 했다 되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역시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저는 시대별도 풀었고 기출 500제도 풀었거든요 일주일 한 주는 시대별을 풀고 한 주는 500제를 매일 두 개씩 해서 풀었는데 이제 그래서 사실 시험 보러 갔을 때 조금 저도 시험이 어렵다기 보다는 사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문제에 항상 명확한 답을 두고 나머지에 좀 다른 보기를 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답이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고 근데 나머지 보기가 어? 근데 이 문제에 이보기가 나온다고? 조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제 풀고 다 풀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풀고 마지막에도 한 번 더 풀고 해서 거의 세 번 풀다가 10분 남겨놓고 나온 거예요 다들 빨리 나오셨는지 마지막까지 채우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도 세 번 풀고 세 번 풀고 한 5분 남았을 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세 번 이런 건 아닌데 체크하고 넘어간 게 너무 많아서 뭐 연계 소문 도교 뭐 이런 거 아 맞아 도교가 맞아 이게 뭐야 3번부터 이미 멘탈이 약간 그래서 아 끝에 가면 좀 쉽겠지 현대사에서 보면 현대사가 되게 꽤 많이 나와서 어 맞아요 맞아요 500제 풀 때는 현대사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문화재가 나올까 두근두근 하면서 시험 문제 풀었는데 도교가 나오는 거예요 도교가 나오고 또 이제 그거 문제 말고도 대부분 종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서 되게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문화를 그냥 포기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아예 문화재도 마지막에 시험 보기 전날 밤에만 휘리릭 그냥 넘기듯이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더 이상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 버리고 시험장 갔는데 다행히도 제가 기억나는 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문화가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맞아요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문화는 맞아요 문화재가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냥 뭐 주심포가 뭔지도 모르겠고 저는 주심포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직접 가서 봤거든요 영주 구석사 가면 주심포 양식 공부이잖아요 저도 시험 준비하면서 부여가 가까워서 갔었거든요 저도 오셨어요? 네 익장으로 아 정림사지석탑을 저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백제사람이었냐고 그거 보면서 나도 모르겠다 저는 발의 영광탑이랑 아 뭐지? 뭐 비슷하게 생겼어요 되게 그 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카메라 각도로 영광탑은 밑에서 찍었다 이런 식으로 저 궁금했던 게 시험 당일날 어떤 걸 가져가서 공부를 하시다가 시험을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약단로 말씀하신 약단로 가지고 가고 사실 이게 텍스트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저는 보통 문화사 부분? 그림이 있는 부분을 주로 보고 이제 무조건 문제는 하나씩 나오니까 그렇게 봐요 단권화 노트인가? 그 따로 판사가 선생님 판사가 되어 있는 그게 약단로 그게 약단로 그거를 보고 왔거든요 거기다 필기도 했어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필기를 좀 자기만의 오답을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맞아요 이번이 다섯 번째였어요 시험이 이제 예전엔 대학생 때 그냥 시험 삼아 공부하면서 봤던 거고 지금 이제 직장인이 돼서 내가 다른 직업을 찾으려고 공부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시험을 봤을 때 약단로를 들고 가도 결국엔 그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주변 사람들이 계속 책 넘기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집중이 전혀 안 돼서 저는 그냥 전야제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전야제 내가 이거 나 꼭 알아야겠다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겠다 싶었던 내용들 작은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거 그냥 그것만 들고 가서 시험 직전까지 그것만 봤던 거 같아요 전야제 접종률 진짜 높죠 저는 덕수궁이 소름 돋았어요 아 맞아요 덕수궁은 덕수궁 소름 맞아 그냥 덕수궁은 문제를 보자마자 소름이 쫓아졌어요 전날에 밤샘 분 있으신지 궁금한데 설 수가 없었어요 전 안 샜어요 밤은 안 샜거든요 사실 저도 밤새도 된다고 엄청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죄책감이다 자연스러움이 되는 건가 노력은 했어요 한 새벽까지 좀 안 자는 있었어요 자더라도 색상에서 자야지 근데 어차피 졸고 있으니까 남편이 데리러 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자고 아침에 그 대신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밤샘을 하면 컨디션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그게 맞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안 죽겠지만 저는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잘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접신 차 접수 접수 근데 결과 발표도 무슨 맞아요 대기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뭐 무슨 큰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리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로딩 창이 안 보였는데 뭐 여기까지 대기라고 그러니까 태양은 구사장 안 있었어요 전 임시시험장이 근처 서산 근처도 아니고 한자도 모르는 서산 이런 데 있더라고요 고생하겠네요 시험장이 어디 가죠 시험장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시험장이 시험장이 아 그럴 수도 접수자가 없으면 제일 많을 것 같고 문관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나마 쉬울 것 같은 데를 골랐는데 그게 충남도였거든요 아 아 대전으로 오셨구나 네 아 원정으로 오셨네요 아침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졌네 잤어요 근데 너무 좋네요 우와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저도 제 동생이 대신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빡센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거 신청하기도 너무 힘들었다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신청하기도 너무 많이 걸렸다 접수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접수가 더 힘들었다 시험이다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이게 어쨌든 수험번호 순서대로 강의실이 배정이 되잖아요 근데 한 30분 걸려서 들어가도 일찍 됐겠거니 했는데 제가 꼭대기층인 거예요 맞아요 내 해석 올라가요 이 공부법은 정말 내가 좀 유니크하고 자랑하고 싶다 나는 좀 독특하게 공부를 해봤바 저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살짝 언급했듯이 문화 유적지를 직접 답사를 가는 거였거든요 저는 백제 역사지구도 다 다녀왔고 경상국 또 서울 안 가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서 문화사 파트에 대해서는 아주 두려움 없이 풀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 저만의 공부법은 채채나 선생님 강의보면 전설의 한남법 당일측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핵심만 모아놓은 시대별로 길어도 한 시간인 강의가 있는데 그거를 틀어놓고 수면 ASMR로 저는 활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판단 소리가 있어서 잠이 잘 나요 그래서 핵심 내용도 들으면서 자기 전에 들었던 내용이 기억이 더 오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계열로 전날 복습? 전복 그거를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완전 공감해요 설거지할 때 틀어놓고 그냥 샤워하면서도 이렇게 틀어놓고 그랬던 거 같아요 그게 되게 근데 은근히 핵심 쏙쏙 집어주면서 중간중간 선생님 쉬실 때도 나도 쉬고 개념이 몰아치지 않아서 그게 막 전야재나 그렇게 그 그렇게 한 시간 집앞던 거 너무 나한테 개념을 막 이렇게 몰아치는데 전날 복습은 막 몰아치지는 않아서 저는 그 전자 CBT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 전자 CBT 틀어놓은 거 같은데 뭐였죠? 전자 CBT가 그 인터넷에 저거 설마 이게 안되나요? 뭐예요? 그런게 있구나 그래서 그 기초 500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체크를 다 해놔서 연필로 지우니까 문제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우개 자극으로 아 내가 풀었던 답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전자 전자 CBT에 쳐가지고 그 69회부터 59회까지 그 계속 그 모의고사를 랜덤으로 계속 나오게끔 해서 100점이 나오고 계속 계속 돌려놓은 거 같아요 우와 되게 스마트하다 저는 문제지에다가 답을 표시를 안 했거든요 아 저도? 아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이번 시험만 보고 끝이 아닐 거라서 또 보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몇 년 됐어도 계속 그 교재 쓰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모장에다가 따로 답을 체크하고 틀렸을 때만 이제 그 문제는 문제지에 직접 표기하고 나중에 다시 풀고 별채우기가 영상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거를 저도 그 좀 더 있다가 알게 됐는데 회사에서는 사실 업무 시간 외에는 뭐 예를 들어 화장실을 갈 때 별채우기를 음소거로 틀어놓고 틀어놓고 가서 왜냐면 별채우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들어서 아 대박이다 네 제가 68회 시험을 잘 못 봤던 이유가 별채우기만 잘 알고 있었어도 알았을 개념들을 놓친 게 많아서 그렇게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말에 강의를 몰아듣고 주말에 복습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를 듣는 와중에 앞에 내용은 이미 날아가고 없어지더라고요 복습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별채우기를 좀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좀 하루에 내가 오늘 5강은 별채우기를 꼭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하철에 앉아서 혼자 이거 넘기면서 별채우기를 했는데 대단하다 이제 별채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별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별만 채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힌트가 될 만한 것들도 다 그냥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와 대단하다 그래서 뭔가 정도전에 불씨 작변 불교 비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으면 앞에 뭐 정 땡땡은 살려도 돼 뒤에 불씨 땡땡이 있으면 불씨까지 다 지워버리고 해서 뭔가 이 보기에서 내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걸로 해서 내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하는 문항들은 오히려 조금 화이트로 지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시대별 기출문제 풀 때 이 별채우기는 하고 1회동만 했는데도 많이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별채우기가 되게 의미가 있구나 라고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셔서 생각났던 건데 제가 지금 공무원 준비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약단로 보면은 아래쪽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나오는 관련된 그런 편지도 같이 20년 9가지 기출로 같이 채워서 보면은 나중에 시험 칠 때도 한 번에 다 공무원 시험을 커버리고 한 남북도 같이 커버렸어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주요 왕들은 순서를 다 외웠어요 아 진짜 순서 외우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만났고 이 사람이랑 만났고 이 사람이랑 만났고 이걸 좀 체크하면서 거란 신입과 호족 집권 시기 태해정관경 이렇게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외워도 그렇게 하니까 조금 문제 풀기가 조금 쉬웠어요 아 맞아 아예 외울 생각도 안 해가지고 저도 외울 생각은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있는데도 남북이 역할을 질문рать 추천 남북도 定 통일신라시대 활동한 총려로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을 저절한 인물은 1번 원흉, 2번 의상, 3번 진흘, 4번 해초 정답은 1번 원흉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왕의 정책자문가 경연을 담당한 홍문관을 설치한 왕은 1번 명종, 2번 영조, 3번 성종, 4번 세종 정답은 3번 성종입니다 표정이 너무 크게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로 설치된 철도는 1번 경구선, 2번 경인선, 3번 경인선, 4번 경이 중앙선 전혀 모르겠는데 2번 경인선 정답 4번 갑니다 다음 중 김영상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IMF 구제금융 신청, 2번 금융실명제 실시, 3번 OECD 회원국 가입, 4번 소련과 국교체결 4번 소련과 국교체결 정답입니다 5번 바로 갈게요 고구려 고국천왕이 가난한 백성을 부재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는 1번 사창제, 2번 의창, 3번 제의보, 4번 진대법 정답은요? 4번 진대법 정답입니다 7번입니다 날이 늘어내면 괜찮으셨나요? 네 깜짝 놀랐네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네 슬롱우락을 걸으셨나요? 요기 데니언장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연출력 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 볼까요 아시죠? 이분이 어떻게끔 어려웠던 거 통계 나오는 거 보셨죠? 그걸 어떻게 그런 만점 받았어? 진짜 이 담에 손을 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만점자들만 받을 수 있다는 네, 이 만점팬 네, 감사합니다 네, 수영별님 축하드립니다 진선별님, 아유 축하드라 네, 우리 수영별님,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용민별님,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야, 진선별 축하드립니다 네, 정책을 원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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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일생일문, 취소하는 목사 네, 네,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조카한테 선물하실게요 아하하하하 축하드립니다, 네, 사이즈 다 맞으실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또, 야 만점 할 만하다 진짜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아하하하하 또, 마지막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진짜 이 70회 항소 능력검정식이 역대급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만점 자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 이거는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만점자분들을 뵐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평생 살아가시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난생님께서 다시 한 번 우리 70회 한국사 능력검정식 시험 만점으로 하신 우리 변인들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